오븐마루의 치킨 만들기 자, 먼저 튀김가루를 붓고 닭을 꺼내야지 신선한 닭을 집게로 튀김가루에 골고루 묻히고 자, 그럼 팬과 식용유 잘 부어서 식용유 맛있게 튀겨주는 소리 잘 튀겨져라 정말 맛있는 냄새 자, 그럼 양념치킨을 안에 들어갈 양념을 만들어볼까 자, 오븐마루만에 비법소스 냄비에 부어부어 냄비에 부어부어 잘 뚫어졌는걸 자, 후라이드에 부어부어 음, 맛있는 냄새 자, 그럼 박스에 넣어볼까 쿠킹우유 깔고 후라이드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신선하고 신선하고 맛좋은 오븐마루 치킨 여러분께 배달해드릴게요 여러분께 배달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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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